보시게 되면 영글 쪽에 그동안 집 구매에 대한 이 내용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처음으로 여러분들 거시 자료가 아니고 미시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했네요. 그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빚을 내서 산 그런 젊은 분들이 42%가 손해를 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서울로원구와 중랑구 강서구 관악구의 대표단지에서 한 개 동식 총 420가구의 등기부 등분을 전수조사해서 이런 거니까 상당히 특별한 조사입니다. 지금까지는 대개 은행이 대출을 얼마 했는지 그렇게 거시 자료만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42%가 손해를 봤으니까 48%는 이득을 봤다는 이야기인 거죠. 이게 투자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 가운데 단일 종목으로서 가장 큰 투자는 집을 구매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영글 쪽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도 한 번 저런 팩타를 보시게 되면 이기를 보시게 되면 이 영글 쪽들이 많이 구매하셨던 지역 가운데서도 서울 노원 중랑 강서 관악구 이게 이제 20대가 29% 30대가 40%니까 한창 집을 신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시기지만 그래도 비중이 좀 높네요. 그리고 2023년도 아파트 매수자 연령 대비 비율도 보게 되면 20대가 42% 30대가 42%지 않습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집중한 것은 20대 30대 매수자 가운데서 약 40%는 시세 변동과 이자 지출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의 손해인 것으로 보인다. 40%가 여러분들 한 손해니까 60%는 그냥 본전치기나 아니면 남았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나쁜 성과는 아니다. 때로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집을 날릴 위기에 차한 사례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게 참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.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 항상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 선택은 기회를 문을 열어주 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것이죠. 영클 투자의 38%는 수익이 마이너스다 그것이 70% 80% 정도 나오면 그분들이 좀 실수를 크게 한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약 40% 정도가 이렇게 손해를 본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것 처럼 이렇게 상황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렇게 어렵습니다. 예를 들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형건설만 하더라도 건설업계 에서 한 50년 정도 이렇게 살아남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반세기를 살아남는 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. 이번에 창업자인 윤세영 회장이 이제 그동안 sbs도 여러분들 창업자인 창업을 했고 그렇게 사업을 잘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50년 만에 창사 50년 만에 위기인 거죠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 2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이 수백 개일 건데 그 사업장에 직업 보증을 쓴 것이 한 4조 정도가 넘고 그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이 2조가 넘으니까 한 2조 5천억 정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1조 정도는 자구책을 마련 했는데 나머지를 금융권이 대출을 통해서 응급 부도가 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이 문제지 않습니까 50년 정도 이 베테랑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업이란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영거래 투자나 그 다음에 태연건설의 그런 투자나 간에 그게 뭐 예를 들면 규모라든지 또 투자 그런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들 베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마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주식이 아마 애플 주식일 겁니다. 이 애플 주식이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네요 애플 주식이. 지난 5일간 6.20%가 여러분들 하락 한 겁니다. 이거는 뭐 이례적인 거죠 아주. 아마 바클레이라는 그런 투자은행에서 불경기 때문에 애플의 매출액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투자 보고서가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한 거죠. 이렇게 뭘 사는 것도 다 뭐죠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애플의 주가 추이입니다.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줄 알 수가 없는 거죠. 연초에는 지난해 초에는 한 120%까지 떨어졌고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게 5년입니다. 5년 동안 391.17%가 여러분들 100원을 투자했으면 391원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.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올라간 거죠. 여러분들 이거는 또 전체 기간 애플이 아마 한참 여러분 활동할 때가 제가 유학을 갔을 때인데 1980년대 80년대죠. 그 이후로 여러분 주가 추이를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오늘 가볍게 시작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모든 건 다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사업가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으면 돌멩이를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모든 분은 모든 성장기회라는 것은 누군가 리스크를 짊어지려고 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까.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면 그냥 돈을 딱 갖고 있는 게 최고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뛰어들고 그다음에 집도 매입하니까 영걸들에서 그렇게 뭐죠 돌멩이를 던질 필요가 없다. 사는 것이 리스크를 안는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